와우 내 맘을 깨워 이른 꽃잎처럼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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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쌓인어 I'm so fine look so fine 예뻐 보여 근데.. 목소리 안들려요? 목소리 안들려요? 화장찐하게 하는거 아니에요 웃어한거 됐어요? 어때요? 작아요? 잠시만요 이제 됐어요 이제 어때요? 내 눈썹 왜? 속눈썹인데? 더 울리라고? 이제 됐어요 눈썹 무슨 눈썹 아니 이거 속눈썹 말하는 거가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됐어요 이제? 이제 됐어요? 괜찮아요 이제? nombre heavenly 이제 됐어요? 허무언니 안녕하세요 이제 됐어요? 별로예요? 안됐어요? 어 겨울 봤네 커요? 에에에 fox 잠시만요 내가 한번 들어볼게 잠시만 되어왔거든 기다려봐 기다려봐 목소리는 잘 들려요 아저씨들 안녕 목소리 아니 귀 떠으시려 귀떠질뻔 Febru 어 됐네 아아아아죠? 음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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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않아요? 좋아요? 노래 한 곡 불러드릴까요? 노래 한 곡 불러드릴까요? 이거를 조절하면 돼요. 아 근데 볼터치를 잘못해서 괜찮아요 이제? 음질이 이어폰 마이크급이라고? 대두팡이 대두팡이 전의 마이크가 원래 목소리가 이거고 전의 마이크가 좋은 거 그건 아닌데 소리가 작아요. 그럼 이게 딱 괜찮죠 그러면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요? 괜찮나? 이제 괜찮아요? 이거 어때요? 한 곡 저 마이크 바꿨어요 어때요? 괜찮아요? 일단은 한 곡 한 번 땡겨볼게요. 근데 아까 전에 계속 노래 불러왔는데 완전히 있다 이거 진짜 좀 심하다 이게 읽고가 읽고 없고가 너무 심한 거 같아 음 진짜로 노래 한 곡 아니 근데 이따 이거 들어와 나중에 쩐다 할까 역시 아 십 안돼 얘네 양판미 지키따아 어때? 어떤데 안들어 안들어 잃 вик티키 정지를 지키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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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여기다 해볼게 일단 해볼게 다들 준비되셨습니까 네 저 준비됐어요 그래 알아보면 자꾸 눈물이 나는 건 왠지 몰라도 돌고 돌아 잠시만 너무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아니 다시 잠시만 일단은 진짜로 한 번만 해볼게 피해질지한 그 사랑 난 I love you love you love you 이면인 걸 느꼈죠 난 I love you And I miss you Miss you 나의 운명인 사랑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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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요 더 그죠 슬픈 눈빛으로 너의 향 왜 나를 보나요 그냥 관리나 하자 울지 말아요 날 더 쌓을 것 같아요 한눈에 날 봐본 건 아닌가요 이제서야 왜 내게 왔죠 I love you I love you Love you Love you Love you 인연인 걸 느꼈죠 나의 운명인 사랑 몇 번을 태어난 데도 그대가 들 숨어도 나는 그댈 찾겠죠 Kind of 흠흠 해왔 그게 iş안 사실 아니고 ник 하나의 운명인 청해 흠흠 sy 시 흠흠 이게 바로 에코오빠의 아납니까? 이거 근데 좀 심하게 들어가 있지 않나? 보나의 양파님 노래기 못 부르는데 귀여워서 봐준다 보나의 양파님 바꿔서 봐준다 그만해라 잠시만 도끼 예 도끼 I'm the motherfucking tomato 삼촌들 용도 빼는 카페 그걸로 puffing butter champagne 사뿐이 빨간 빨간 카펫 남자들 숨을 첨내 멋진 척척내 네 남친 나를 탐내 그 점 더 motherfucking top metal 센티만 계속 냈던 내 한정매너디 가고보니 배가 없애 내 한정매너디 어깨인 빼고 이제는 배워 완전히 정복 그 여자 썸나 볼래요? 이제 씹을 거리 없지 담을 빠짐 쪼걸 억지로 지금 씹어가라 가출해 네 턱주가리 가슴에 또 붙여 빨리 고개 끄덕 everybody frowns I'm sick of the poops 고실에 가속 줄잇는데 창피해서 공룡 중이었죠 푸우스 푸우스 비추워 랩킹 푸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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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괜찮은데? 너무 좋은데? 희망호흡님께도 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밖에서 언니가 웃었는데요? 제 턱두다리는 그만 보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 로봇합인가요? 이거를 위해서 에코가 빵빵하게 들어가는 날이 된다면 제가 이 곡을 불러드린다고 약속했죠. 펑에 윤험 윤험 어쩜 이렇게 하늘은 더 파란건지 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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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모르는 척 하나 못 들은 척 지어버린 척 딴 얘기 시작할까 아무 말 못하게 입 맞출까 눈물이 차올라서 보게 들어 흐르지 못하게 또 활짝 웃어 내게 왜 이런지 무슨 말을 한지 오늘 했던 모든 날 또 하늘 위로 담반도 못했던 말 울면서 할 줄은 나 몰랐단 말 나는요 오빠가 조용히 해 어떡해 미안 이건 안 온 것 같다 에코가 좀 심한가? 그 정도는 아닌데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심장이 막 두근대고 잠잘 수가 없어요 한참 뒤에 별빛이 내리면 난 다시 잠들 순 없겠죠 새벽을 더 세면 다시 네 곁에 잠들겠죠 너의 품에 잠들 난 마치 전사가 된 것만 같아요 난 너들의 품에 불빛이 숨어 내리고 은하수를 만들어 어딘가게 할까 어딘가게 할까 고장 마파렛 아니 왜 고장 마파렛 아니 왜 고장 마파렛 고장 마파렛 아니 왜 고장 마파렛 내 곁에 저 별을 따 내게만 줄게 내 갤럭시 Like a star 내리는 빛처럼 바짝이는 널 가지고 싶어 Get my mind 엄지와 검지만 해적된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해 붙어 안다니깐 만약 떨리기만 한 게 아냐 증기가 되면 서울를 잃고 있어서 네 주의 마음을 맴돌려 해 더 가까워진다냐 네가 가져줄래 이 떨리는 어제는 내가 그분이 참 좋아서 지나간 행성에다가 그들은 새가 놓았죠 한참 뒤에 별빛이 내리면 그 별이 가장 밝게 빛나요 새벽을 다 세면 다시 네 곁에 잠들겠죠 별빛 아래 잠들 난 마치 온 우주가 진 것만 같아 난 그들뿐에 별빛을 쏘면 내리고 왜 날 술을 만들어 어디든 날아가게 할 거야 마지막으로 딱 한 것만 어떻게 해요 제발이 저래서 유유 피날라 그래 너. 너. 남태 가는 다른 세계를 사는 날? 알아! 오케이. Can I say something crazy? I'm not crazy! Oh my life has been a serious after in my days And then suddenly I bump into you But with you, I see your face And it's nothing like everything before Love is not good, though Love is not good, though Love is not good, though With you, with you, with you, with you Love is not good, though What? Sandwiches I've never met someone Zing! 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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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ing Our mentalist integration Can't have a wrong explanation And I don't Say goodbye To the pain of the past We don't have to fit in them all Love is not good, though Love is not good, though 쇼시 shake time 들리세요 제 목소리 시작기 time 뭐 소리가 안들려요? 이제 들리시죠? 이제 잘 들리죠? 잘 들리시죠? 이제 잘 들리시죠? 이제 어떻게 해? 이제 이거 작동하는 줄 알았어요 틴트를 오늘 틴트로 원래 이렇게 불터치 하는데 틴트로 불터치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콕콕 찍었다가 여기 착색이 돼가지고 여기에 그냥 점이 있어 여기 같이 자세히 보면 보여줄까? 틴트가 그대로 얼굴에 묻어있어 여기 보이니? 여기랑 여기에 틴트가 있어 그래서 그래 여러분 일단은 일단은 여러분들 잠시만요 일단은 여러분들 복 받으세요 우리 이거 보면서 우리 서로에게 절 해주자 어? 우리 서로에게 절 해주자 여러분들 일단은 절 받으세요 복 받으십시오 복 받으세요 아니 무슨 뭐 세뱃돈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복 받으세요 여러분들 저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구요 허리쿠앙봉님께도 3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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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양봉님께도 3개 또 공디님께도 3개 감사합니다 또 뜨뜨뜰팡님께도 1개 감사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오늘 무슨 근데 제가 오늘 공디님께도 1개 감사합니다 그거 뭐지? 그거 오늘 원래 감사합니다 근데 말 좀 하면 안 돼요? 원래 그 딱 그거 아시죠? 원래 설날 추석 때 되면은 이제 친척 집에 가가지고 그거 하는 재미잖아요 크에이지 아케이지 그래서 크아 깔아놨습니다 오늘 만약에 시청자랑 크아를 했는데 크아를 해서 시청자분들이랑 이렇게 크아를 해요 크아를 해가지고 만약에 한 뭐가요? 세명이 저를 이기잖아요 그러면 세명한테 정해놓고 세명한테 제가 퀵뷰를 드리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것들을 드리도록 제가 선물을 준비하도록 왜? 세니까 네? 별로예요? 별로면은 말고요 노래가 왜 이렇게 헐 양구팡구가 선상줄게 고마워 나같이 뛰어오 뛰어오 나 진짜 노래 부르고 싶은데 그래 알았어 나 아 근데 이거 씨 솔! 아 아 아 아 같은 오르르 뭐라고? 아 존나 못 들었겠네 아니 이거 안 들리냐고 아니 노래가 왜 안 나오는데 아 존나 끄쓰기 힘드네 이거 이제 됐을 거에요 이제 됐을 거에요 일단 갈게요 야 원래 턱을 내미는 거니까 당연히 턱이 꺼질 수밖에 없는지 설명때는 고마워 초점 한 번씩만 눌러도 돼요 누나 저 올 때 제품 디자인 썼는데 이걸 2일 날 발표거든요 응원돈 진다고 제품 그래 갈 수 있을 거야 친구야 힘을 내려 오마오마는 300개 300개로 정해놨었거든요 그때 오마오마 너무 지겨워 근데 약간 오마오마 리액션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이 너무 두부려가지고 진짜 귀엽다는 사람들 반 그리고 진짜 지겹다는 사람들은 반 이렇게 가지고 얼굴이 상기되어 있는게 아니고 그거를 했다니까요 볼터치를 갖다가 볼터치를 했다니까요 여러분들 목소리가 많이 작아요 한 이정도면 됐나요 이정도면 괜찮죠 목소리 괜찮죠 이제 어 300개 선물했습니다 나의 양팡님 오마오마 기역기역 남강들도 다 예의 양팡이 양팡변 다시 나 너무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오늘따라 미안 너무 부끄럽다